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석동연 씨의 송파갑 출마 이게 토요일 날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석동연 씨가 이제 하태경 씨 지역구 해운대갑에 나올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대를 했고 또 사람이 참 운이 좋다. 대통령 친구를 뒀기 때문에 평통 사무처장도 하고 이번에는 건배지를 한번 달아볼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다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석동연 씨가 해운대갑에 나오면 무난한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관훈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참 출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본인이 한참 화려하게 뛸 때 딱 이렇게 그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석동연 씨는 이제 지금 보면 63세죠. 제하고 동갑입니다. 윤 대통령하고 동갑이고. 그럼 63세면 국회의원의 초선으로 여러분들 들어가는 것은 조금 늦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하려면 한 50대나 늦어도 50대나 해야 되는 거죠. 국회가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연수가 중요합니다. 초선인지 재선인지 이런 거가. 초선은 뭐 크게 여러분들 폼 못 잡습니다. 연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일찍 여러분들 정치를 하려면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싸우지 마시고 이게 서가연 씨가 왜 이렇게 삭제가 됐습니까 그냥 댓글 남기시더라도 아침부터 열 올리지 마시고 방송을 좀 집중을 하면 좋은데 이게 서가연 씨가 그냥 그게 돼버렸네. 여기 도미니카 님이 잘 말씀하셨네요. 구독자 분께서는 방사님 발풍에 집중 요망하십니다. 싸우는 방송 아닙니다. 이게 왜 서가연 씨가 여러분들 이렇게 삭제가 됐는지 보건이 안 되네요. 박윤배 님께서 방송을 좀 짧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날 다루어야 될 일을 다 다루고 그다음에 방송이 길면 중간에 또 나가면 되는 거죠. 제가 방송을 하루에 두 번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번 딱 정리해서 하고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 들어갔으면 마치고 하니까 방송을 실방송은 좀 길어도 그냥 중간에 또 나가시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공박사 보고 장외 투쟁하라 고소고발하라 그런 이야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송을 가지고 이런 진실을 알리는 것만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두 배 세 배 정도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보고 뭐 고소고발도 하고 장외 투쟁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서가연 씨가 살리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어떻게 이걸 살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좀 길더라도 길면 또 중간에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실방송을 잘라 가지고 몇 번씩 하루에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마치고 나면 잘라서 또 내보내고 하니까 그건 또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석동현 씨가 어떻든 간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아주 토요일 날 방송할 때 이 양반이 송파갑에 나오면 쉽지가 않을 텐데 서울은 아주 힘들거든요 국민의 힘이 김웅 씨가 나와 가지고 송파갑이 된 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김웅 씨가 상당히 이제 좀 신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바뀐 바꾼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이 토요일 나오기 전에 10일 날 석동현 씨 총선 출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내용을 본인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래서 해운대갑에 조율이 안 됐구나 그리고 해운대갑에 더 여러분들 강적이 있었구나 해운대갑에 더 젊은 사람이 나오기로 했는 모양입니다. 그게 이제 조율이 됐겠죠. 그래 가지고 당내에서 이제 하태경 갑 지역은 젊은 분한테 주고 그다음에 이제 김웅 쪽은 석동현 변호사가 한 번 후보로 나오고 이렇게 아마 당내 조율이 된 모양입니다. 오늘 소개를 보니까 뉴데르 시문에 윤석열 최척근 주진우 다음 주 부산 해운대갑 예비후보 등록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초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그리고 부산 저축은행 사건을 다룰 때 윤 대통령 하예수인께 같이 일을 했거든요. 초대 법률비서관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러면 더 가까운 사이인 거죠. 그러니까 그 끈이 훨씬 더 이 양반이 더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강한 사람을 만났네요. 석동현 변호사가 그렇게 운이 별로 좋은 편이 아니네요. 이 강적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보니까 아주 젊은 분이네요. 부산 해운대갑은 기존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였지만 3선인 하태경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그래서 이제 밀린 거네요. 그래서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부산 해운대갑을 못 나오게 된 거네요. 그냥 부산 해운대갑은 토요일 날 방송에서 제가 갖고 있었던 의구심은 많이 고민했겠지만 부산 해운대갑을 석동현 변호사가 나오시면 당내 경선만 통과하게 되면 무난하게 당선될 건데 왜 송파구 갑에 나오나 그렇지만 제가 딱 분명히 여러분 전제조건을 깔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냐. 그리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그 이유가 밝혀졌네요. 석동현 변호사가 쥐고 있는 줄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석동현 변호사는 동아줄을 잡고 있었는데 석동현 변호사보다 훨씬 더 그냥 와이어로 된 그냥 쇠줄을 잡고 있는 주진우 젊은 검사 출신의 인사가 이번에 발탁이 됐네요. 그러니까 참 국회의원 한 번 해먹기 가 참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두 분 다 선전하셔가지고 석동현 변호사는 참 제가 인상 깊게 봤습니다. 왜 그런가 제하고 동갑이고 그렇기 때문에 석 변호사가 이제 처음에 인천광역시 연수례 민경욱 전 의원의 그런 변호인당 가운데에서 가장 연장자가 박주연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이런 분도 계셨지만 가장 연장자가 두 분이 고노용 변호사 하고 그다음에 석동현 변호사가 원고 측의 거의 대표 변호사였죠. 그리고 거의 얼굴마담 역할을 하신 분이 지금 석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공병호 tv를 여러 번 나오셨는데 마지막 인터뷰에서 입장을 조금 이렇게 모호하게 드러내서 이분이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드렸지만 뭐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고 이제 인터뷰 중간에 댓글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비난 말이 있는 겁니다. 당신 그렇게 입장을 모호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조금 입장을 선해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갈 때도 깔끔하게 나갔으면 뭐 크게 문제가 없었을 건데 아마 이제 민경욱 의원이 보기에 좀 섭섭할 정도로 현장에서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증거가 없는 것 같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아마 전에 들은 것 같아요. 민경욱 전 의원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다음 방송을 제가 한두 번 정도 내보냈으니까.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하단에 이러면 아무리 바빠도 하단에 여러분 의견들을 이렇게 다 읽어봅니다. 읽어보는데 그게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의견을 만들어내는 데는 어떤 사건이 크게 개입 됐는가 하니까 민경욱 전 의원의 그런 원고적 소송인단에 빠지면서 좀 모호한 태도를 취했던 것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재키님처럼 석동현 부정선거를 변호하다가 변심하고 윤석열의 착 달아 부터서 결국 총선 출마까지 하네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이런들 재킨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람들 머릿속에서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제 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석동현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기회인 거죠. 마지막 기회고 또 운 좋게도 대통령하고 그런 신소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금뱃질 한번 달고 싶으니까 이번에 한번 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많고 그러니까 또 그런 점에서 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너무 시류에 영합해 가지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리저리 포지션을 바뀌게 되면 그러면 불필요할 정도로 너무 많은 엔티 세력들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석동현 변호사처럼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내 출세가 눈에 보이더라도 그렇게 말을 바꾸거나 이런 것은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뭐 다 다른 거예요 타고난 것이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검찰 출신들 검찰 출신들은 원래 고시를 하는 것 자체가 출세 지향적인 성량을 가진 사람들이 고시를 하죠. 간혹 예외가 있지만 그러니까 출세를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바꿀 수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본인이 그렇게 마지막에 좀 깔끔하게 해결했으면 조금 덜 했을 건데 그런 반대 세력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